송중기와 이성민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만납니다. 20일 JTBC 새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송중기는 극중 주인공 윤현우 역을 맡았습니다. 재벌가인 순양가에 충성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해당하지만 순양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성민은 순양가의 오너인 진양철로 돈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가차없는 냉혹함을 지닌 인물입니다. JTBC 새 드라마 재벌집 아들은 내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됩니다.